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혜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귀촌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베트남어 의문형 거 형사 혐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베트남어 의문형 거 플러스 동사 플러스 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 플러스 동사 플러스 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 지금은 시작하시죠 우선은 첫 번째는 주어 플러스 거 플러스 동사 플러스 컴 오늘까지는 우리가 거 플러스 거 험 의문형은 3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거 명사 험 두 번째는 거 형용사 험 세 번째는 오늘 거 동사 험 의문형에 대해 공부하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 지금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저는 학생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매일매일 그런 문장 아인 거 히어 험 아니면 지 거 히어 험 히어는 무슨 뜻이 돼요? 이해하다 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해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어 바꾸면 돼요 주어는 안 거 히어 험 아니면 지 거 히어 험 동생은요 앰 거 히어 험 그런 문장에 선생님을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베트남어를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사람은 아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 거 히어 험 그러면 이해했어요? 이해해요? 답장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 안 히어 거 안 히어 거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이 동사이에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 못 했어요 라고 의미합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여행을 가요 대답하면 네 저는 가요 아니면 저는 안 가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설날에 한국에 들어가세요? 그런 문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질문은 어떻게 그 질문은 Tết âm lịch em có về 한국 không? Tết âm lịch em có về 한국 không? Tết âm lịch em có về 한국 không? Tết âm lịch Tết âm lịch em có về 한국 không? về는 들어가다 의미합니다 em có về 한국 không? 설날에 한국에 들어가세요 한국에 들어가요 한국에 들어가요 한국에 가요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답하면 Tết âm lịch em có về 한국 không? 아니면 그냥 em có về 아니면 아니요 베트남에서 있을 거예요 Em có về 한국 không? Em không về 아니면 Em sẽ ở Việt Nam 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에는 em có ni xem film không? em có ni xem film không? em có ni xem film không? ni xem film không? 이 xem film은 영화 보다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I'm going to the same film home 만약에 I'm going to the same film 아니면 바빠서 영화를 가니까 못가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I'm home the same film I'm home the same film I'm going to the same film home I'm going to the same film home I'm home the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빵을 먹어요 언니, 빵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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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조심해야 돼요 대답하면 첫 번째 언니는 먹을게요 먹을 거예요 먹어요 아니면 아니요 안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커피를 마세요 저는 커피를 못 마세요 선생님 커피를 마세요 저는 커피를 못 마세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I'm home the same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I'm home the same I'm home the same I'm home the same I'm home the same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만약에 비트남 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술 맛있어요? 술 먹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I'm 아니면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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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르 아니에요 Zio 발음해주세요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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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친구가 두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거 안 거 웡 거 안 거 웡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안 먹어요 헝 안 헝 안 헝 웡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맛있겠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어 기초문법 거 동사 헝 의문형에 대해 저는 알려 알려졌는데 여러분도 베트남어를 기초문법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의문형에 대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거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